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송현아티의 송현입니다. 오늘은 5월달 달력을 그릴 건데요. 5월 하면 아무래도 어버이날이 생각이 나고 어버이날 하면 빨간 카네이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은 빨간 카네이션을 그릴 거거든요.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뜻과 건강을 비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저도 카네이션을 보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면 오래됐지만 아련히 떠오르는 엄마 모습이 오늘따라 더 그립고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그래도 빨간 카네이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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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